이렇게 힘이 들 땐 웃는 거야 아무래도 저 가게 수상하단 말이야 어제 갔을 때 느낌이 팍 오더라고 저희들 아냐? 하나, 둘, 셋 일통 동작 정지! 너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? 너 진짜 우리 윤지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니? 상견네 장전 잡았어? 아무래도 상견네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? 너 영화 꼭 해야겠냐? 네 그럼 동탁이 영화 시켜주어라 아버지! 정말 여러분? 너는 거야